내 옆에 있어줘. 예? 허전해. 무슨... 저 책상에 그냥 앉아있어줘. 아무것도 하지 말고.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. 있다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. 네. 대표님, 저 없는 동안 많이 허전하셨어요? 근데 얘는 언제 출근해? 이게 뭔지? 파이트데이잖아. 야. 야.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야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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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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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안돼! 안되요! 안 돼! 안되요!! 안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 뭐하는거야? 웬일이야? 아직 오세요. 아 안겨! 12시가 되기 전에 전 집에 가야 돼요. 마차가 후방으로 변하거든요. 안녕. 후방. 야, 붙지 마. 야, 최야. 넌 너 안 잠도 보자. 위험하게. 이모. 이모. 하늘에 닿을 만큼 덮은 걸요. 해야 됐다면 롱이 죽는 걸 decree 낙지 ges Kanal 40